TV조선 리얼타임 드라마 우리 이혼했어요 2 나은일 유혜영 출연 두 번의 이혼과 만남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 1에 이어 우리 이혼했어요 시즌2가 시작됩니다 우리 이혼했어요 1은 시청률 9.3%로 인기를 끌었으며 배우 이영아 손우은석 부부와 유튜버 최고기 육개잎 부부가 나와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TV조선 리얼타임 드라마 우리 이혼했어요 시즌2 결혼이란 필립공 남자가 아내를 위해 차 문을 열어주는 경우는 두 가지다 새 차 또는 새 아내 해동검도 총재 나은일은 누구인가 나은일 종교 무교에서 기독교로 개종 모두 기독교 집안입니다 1955년 10월 20일 생으로 66세이며 고향은 충청남도 서천군 장앙욱 신창리입니다 데뷔는 1978년 CBS 송우 1982년 KBS 특제 탤런트입니다 전 배우자 1은 유혜영입니다 유혜영과의 사이의 딸 크리천 배우 나예진이 있습니다 전 배우자 2는 첫사랑 여인 정은숙입니다 무풍지대 나은일 유혜영 두 번 이혼한 속사정은 우연2 나은일 유혜영 두 번의 결별 판도라 상자에 연다 배우 나은일 첫 번째 아내 유혜영과 우연 출연 정은숙까지 관심 나은일과 유혜영은 KBS ETV 드라마 무풍지대에서 함께 호흡한 후 1989년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9년 만인 1998년 이혼했지만 딸의 심적 고통으로 인해 이혼 4년 만에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 나은일이 불법 대출 등으로 옥살이를 하면서 두 번째 이혼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나은일은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를 통해 진짜 모든 걸 다 잃었었다 희망이 없어졌고 아무것도 안 보였다며 유혜영을 향해 정말 미안하다 이런 상황이 된 것은 다 내 탓이라고 고백했죠 나은일은 2006년부터 불법 대출과 부동산 투자 사기로 10년간 재판과 수감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유혜영과 이혼 후 그가 찾은 사람은 첫사랑 정은숙이었죠 2016년 해외건설사업 명목으로 투자금 5권을 받아 가로챈 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중이던 나은일은 정은숙과 재혼했습니다 나은일은 30년 전 정은숙과 4년 정도 교제한 사이입니다 2015년 수감중이던 나은일은 지인을 통해 정은숙을 수소문했고 정은숙도 짜는 마음에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이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2016년 4월 옥중 혼인신고를 했죠 하지만 결국 두 사람도 이혼의 마침뼈를 찍어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나은일 유혜영 우리 이혼했어요 2호 커플로 등장 배우 나은일씨와 유혜영씨가 우리 이혼했어요2 2호 커플로 등장합니다 4월 8일 첫 방송되는 tv조선 리얼타임 드라마 우리 이혼했어요2는 한때는 서로 전부였지만 지금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이혼 부부가 다시 만나 한집에서 며칠간 생활해보며 부부관계를 새롭게 조명해보는 프로그램이죠 재결합의 목적이 아닌 좋은 친구관계로 지낼 수 있다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이혼 그 이후의 부부관계를 다루는 리얼타임 드라마로 새로운 예능의 패러다임을 선사합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이혼했어요2에 아은일씨 유혜영씨 커플이 두 번째 커플로 정격 합류합니다 무엇보다 1989년 당시 결혼 발표로 뛰고 온 반응을 이끌었던 두 사람은 한 번의 이혼 후 재결합했지만 7년 전 또다시 이혼을 선택하면서 서로에게 멀어졌던 상황입니다 재결합과 이혼을 반복했던 두 사람의 속사정은 무엇일지 두 사람이 이혼 부부로 합류하게 된 내막이 귀추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이혼의 사유에 대해 서로 자책하는 모습으로 지켜보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죠 아은일씨가 이혼의 책임이 자신한테 있다고 충격적인 고백을 한 데 이어 유혜영씨 역시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고 털어놨던 것이죠 두 사람이 그동안 이야기하지 못했던 진짜 이혼 사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혜영씨와 신혼여행도 가지 못했다던 나은일씨가 유혜영씨와의 첫 재회장소로 통영의 욕지도를 선택하면서 우리 이혼했어요 시즌 최초로 섬에서 첫 만남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나 결혼생활 내내 기다림에 지쳤다고 밝혔던 유혜영씨가 나은일씨와 첫 재회 순간에도 선착장에서 1시간 반을 기다리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유혜영씨가 7년 만에 만남에서까지 자신을 기다리게 한 나은일씨에게 과조차 내지 않았던 그 이유는 무엇일지 또다시 아내를 하임없이 기다리게 만든 나은일씨의 속사정은 어떤 것일지 30년 전 흩어졌던 기억의 조각을 다시 맞추기 시작한 두 사람의 재회의 순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우이온투 합류를 결심한 나은일 유혜영이 수많은 진실과 오해가 담긴 판도라의 상자를 연다며 그동안 묵은 감정을 이제야 털어놓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확인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우리 이혼했어요 투는 오는 4월 8일에 첫 방송됩니다 크리스천 나은일 유혜영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